안녕하세요 헤라님 저는 수행을 시작한지 1년이 조금 넘은 견성반 제자 김윤미라고 합니다. 이번주 헤라TV에서 여동생의 사연을 올려 헤라님께 치유받고 난 후 동생의 경과를 전하고 싶어 그랬습니다. 이 글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지난 6월 사랑 세션에서 헤라님께 아픔을 치유받고 사랑을 듬뿍 받고 왔는데요. 이날 헤라님의 영체 그림이 담긴 스틸 액자 디저트 똥과 마이더스의 손을 구매했습니다. 이 중에 마이더스의 손을 엄마한테 드리고 싶어서 다녀오자마자 엄마께 선물했습니다. 엄마는 예쁘다고 좋다고 하셨고 소중히 TV 옆에 진열에 놓으셨어요. 실수한 다녀온 다음 날은 몸취하러 다니던 조교샵을 영체님의 뜻으로 갑자기 인수받게 되었고 또 그 다음 날에는 6개월 동안 전화 한 통 없던 집이 갑자기 팔리게 되었습니다. 영체님이 왔네요. 처음엔 너무 얼떨떨하고 멍했는데 곧 영체님의 뜻으로 여기며 감사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인 지난주 토요일 낮에 친언니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여동생이 인천길병원에 입원했는데 상황이 안 좋다는 내용이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워 당황 항당하기까지 했고 며칠 전만 해도 예식장 예쁜 거 예약했다며 좋아하던 동생의 모습이 떠올라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얼른 정신 차리고 예비 제부에게 전화를 했고 상황을 들어보니 여동생이 열이 나기 시작한 지 6일 정도 되었는데 근처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가 열이 잡히지 않고 팔다리에 목이 물린 듯한 반점이 생겨서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현재 뇌수막염이 의심돼서 뇌척수핵 검사를 진행 중인데 장모님께는 걱정하실까봐 알리지 않았으니 이해해달라며 너무 걱정 말고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동생이 잘못될까 겁이나 눈물로 밤을 새며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영채여 불쌍한 제 동생을 지켜주세요. 빌고 또 빌었습니다. 동생은 잘 먹지 못하고 그나마 겨우 먹은 음식도 다시 토해낸다는 소식에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에게 전화가 왔는데 동생 얘기를 해야 하나 고민하는 찰나 제게 서운해하지 말고 들으라며 하시는 말씀이 실은 일주일 전에 동생과 제부가 예식장을 알아보러 서산에 왔다가 엄마가 집에서 하루 자고 갔는데 엄마 집에서 하루 자고 갔는데 두 사람이 헤라 님의 영채 그림을 보고는 이게 뭐냐고 너무 예쁘다며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서 엄마가 둘째 언니가 선물로 준 거라고 했더니 너무 마음에 드는데 신혼집에 가져가면 안 되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너무 예쁘지요. 굿즈만 봐도 예쁜 거야. 그러니까 갖고 싶은 거지 사랑이 도니까 엄마는 제가 서운해할 것 같아 잠시 고민했지만 동생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러라고 하셨고 두 사람이 신나서 가져갔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동생이 가져갔으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마음이 괴로웠는데 뭐라면 될지 정신 차리게 되었고 마침 다음 날이 헤라티비 날이어서 헤라 님께 슈퍼챗으로 사연을 보냈습니다. 헤라 님이 사연을 읽어주실 때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고 멘트까지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헤라 님의 말씀대로 저는 동생이 잘못될까봐 두려워 약자를 거부하며 집착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자궁이 뻐근하게 굳는 듯 묵직하게 아팠고 특히 머리가 깨질듯이 심하게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목과 이마 주변 신장 허리 등에 영체 패치를 붙이고 밤새 동영상을 반복해서 틀어놓고 멘트를 따라하며 호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통증은 사라지고 편안해졌습니다. 아이들을 등구시키려고 챙기고 있는데 8시쯤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몰라보기 쌩쌩했습니다. 다른 검사에서 자궁 근종이 발견되었지만 오히려 이번 기회에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열도 잡히고 컨디션도 좋고 밥도 잘 먹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동생의 말에 감사하다는 마음과 함께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이제 살았다. 내 동생 감사합니다. 헤라 님 영체요 감사합니다. 수행을 하지 않는 일반인인 동생의 에너지를 알아보고 영체 그림을 가져간 게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아직 입원 중이지만 동생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고 이제 얼른 회복해서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가족들에게 폐만 끼치고 미운집만 하고 산다며 그렇게 미워하던 동생이었는데 그런 동생이 이제 너무 나여서 이해가 되고 안쓰럽고 아파요. 그리고 잘 이겨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에게 있어 기적은 여자인 나를 버리고 부모님이 원망스러워 죽어라 미워하며 고통스럽게 살았던 세상을 향해 반항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던 제가 제 삶이 제 마음이 점점 사랑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눈물이 나요. 이렇게 동생을 미워하다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아기가 되고 있다는 게 그렇게 되면 영체님이 반드시 축복을 하고 좋아지죠. 돈이 들어왔어 이랬어요. 이거는 일시적인 것 뿐이에요. 사실은 조격샵을 인수해서 이런 일시적인 거야. 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고 있는 거야말로 정말로 축복된 거야. 이런 마음이 계속 축복받게 하거든. 일시적으로 돈 좀 들어오고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무엇보다 보잘것 없는 제 삶의 인연으로 와주신 사랑하는 스승님. 헤라님, 헤라님이 저에겐 가장 큰 기적이에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찾고 또 찾아도 오지 않던 그 누군가가 헤라님이었음을 영체님이었음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 마음 잊지 않고 느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공부돼서 사랑 나누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헤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터님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PS, 헤라님, 부끄러워서 그날 전하지 못했는데 실은 6월 사랑 세션 때 제가 선물해드린 팔찌를 하고 계셔서 저 너무 행복했어요. 비싼 건 아니지만 잊지 않고 예쁘게 착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급적 하려고 그래요. 우리 아기들이 준 게. 그게 사랑이니까, 그치? 미니한